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쇠도마를 갖고 왔는데 뭐야 너무 작잖아 너무 작은 거를 보냈네요 이제 관상용 데코용 데코용으로 써야겠어요 데코용 데코용 후추 짜잔 이게 너무 필요했어요 여기 딱 32개 들어가는데 오 좋아 아 뭘까 뭘까 아 굴소스 두 개 남네 32개 32개 들어야 첫 번째 칸에 넣고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이렇게 되구나 예쁘네요 투명해서 다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쿠팡에서 샀어요 안정감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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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푹 땡기면 다 빠질 수도 있겠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살 땡 마음에 들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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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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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하는거 재밌다고 까불어 사티 벌써 지친 지쳤어 아우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왜 다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칼 귀엽죠 칼 이게 너무 편해요 요즘에 얘만 쓰고 있어요 큰 칼이 필요가 없어 2개 5,500원 인가 좋는데요 와 너무 간편해요 이게 얘보다 좀 길면은 약간 힘들지만은 그 빼고는 괜찮아 이거 다시 해봐 으 으 으 양배추 짭rão 양파 양배추 양파 삼겹살 간장 120g 설탕 알로로스 딱 좋아해 소추가루 소추 간장과 파슬리 닭고기 고고기